안녕하세요 농사방 입니다 아 지금 달에 서종달에 으 지금 삽목 결과가 중간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다 순위 다 나와 가지고 5 지금 뿌리도 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다시 더 따뜻해 지니까 금방 금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 수분 관리 해주고 있구요 무슨 걸 해주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뿌리도 활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뿌리 나온 것 까지 또 공유할 테니깐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어 여기는 많이도 나왔네요 그렇죠 이렇게 아 예쁘죠 아 이렇게 꽃 꽃도 아닌데 이렇게 새손 나온 거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 아 좋습니다 자 오늘 바람이 많이 보네요 예 바람이 많이 불고 아 아 아 아 어제 피고 피가 가지고 또 땅도 좀 지는 편 이어 가지고 아 다른 작업 못하고 지금 전지 작업 하고 아 아 나무 옹견 심는 식재 작업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자 잠깐 쉬는 시간에 아 또는 참 달에 음 새손 나온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뿌리 나온 것도 이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기다려 주시구요 예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사방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아멘